근데 원래는 가수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출발한 가수는 아니고 코미디언을 출발했잖아요. 저는 MBC 2기 MC 및 공채 2기 MC 및 코미디언인데 지금은 개그맨이죠. 이제 그게 코미디언이 없어졌으니까. 박미씨가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이유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유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가 노름부로 인해 전 재산을 탕진한 후에는 집안사량이 많이 안좋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가난 때문에 박미씨 가족들은 올채 단칸방에서 지내며 더 싼 올채방을 찾아 수십 번씩 이사를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고 연예인을 하면 뭐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일단은 집이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그게 먼저였고 인기를 끌고 그러는 건 어린 나이에 몰랐고요. 그저 그냥 화면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광고하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싶었던 박미씨는 18살 어린 나이로 MBC 코미디언 공채 시험에 응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래서 제가 김치자의 무인도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멋있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던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심사위원 앞에서 멋지게 노래를 부렀다는 박미씨. 결국 공채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때는 미성년자가 데뷔하고 연예계 데뷔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했어요. 트레이닝 시키면서 오디션 보면 스튜디오에 가서 녹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방송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교육을 받았지. 이 유명했던 코미디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여기에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던 박미씨가 단역이지만 고정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부만세 프로그램 중에 다방 종업원인데 아주 건망진 거야. 쟁반 하나 들고 껌 쫙쫙 씻고 있다가 이기동씨 땅다리 이기동씨하고 공기옥씨하고 이대성씨 두 분은 다 고인이 됐지만 그 셋이 같은 직장인이거든요. 그 세 사람이 다방에 들어와서 딱 앉으면 차 뭘로 드실래요? 이 하나 대사를 처음 받은 거야. 차 뭘로 드시고 이거를 5일 동안 연습했어. 혼자서. 차 뭘로 드실래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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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